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이맘때 말레이자 쿠칭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집도 구하고 그때는 차도 몇 주 동안 없고 그랬으니까 그랩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집도 몇 곳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콘도도 구해야 됐고 집도 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들하고 많이 마주치게 됐죠. 그런데 로컬들마다 제일 먼저 말레이자 그랩 택시 아시죠?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그랩을 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서 왔냐?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말레이자 말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왔다 아니면 저희는 어쨌든 국적이 캐나다니까 캐나다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여기 여행 왔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떤 경우에 여행 온 게 그때까지 비자가 다 관광비자가 맞으니까 여행 왔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아 이제 학교 다니려고 왔다 그러면 열의 열은 이거 있잖아요. 왔다? 왔다? 학교? 학교 다니려고 한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말레이자에 왔다고? 말레이자에 왔다고? 제정신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정상이야? 이런 눈으로 대부분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말레이자에 아이 교육 때문에 왔다고?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이 교육 때문에 왔다고?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진지하죠. 하지만 열 사람 눈에 말레이자 현지 로컬 눈에 저는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거를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생활 할 때 위칭 아저씨랑 같은 또래고 또 저희 아이랑 같은 또래의 자녀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뭐 했냐 그 사람은 또 그분도 이민자였는데 그럼 너는 이제 본국에서 뭐 했냐 그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서로 이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저희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너 아이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랬는데 잘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 한국에서 국제학교 보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학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 학비.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가까운 사람이고 이제 가까운 이웃이고 또래 아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제 공유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비를. 아유 키딩 미 되는 거죠. 야 야 농담해? 농담해? 너 지금 나랑 이제 친하다고 농담하는 거야? 그 학비? 말이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기 유학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캐나다 사람 눈에도 더 그렇고요. 더 그렇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가려고 대학을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다? 정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 돌았지? 너 돌았지? 이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생 때 의대 입시 준비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비단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대도시에 그런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하는 그런 반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뉴스에도 나온 얘기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도 사람이라면 인도도 엄청 치열하니까 인도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그 계층이 아무래도 좀 뭐 카스트 제도는 없지만 법적은 없지만 많이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빈부의 격자도 크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서양 사람들은 이 한국의 이런 교육열이나 이거를 전혀 이해하려고 뭐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저 또라이는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야 말이 돼? 네가 학교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여기 말레이시아 온 게 말이 돼? 너 왜 왔어 여기?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서 뭐? 여러분 정말로 심지어 저희 옆집 사람도 저희한테 믿어지지 않는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는 이웃들마다 다 고개를 다 가우뚱 가우뚱 하면서 뭐? 아이 학교 때문에 여기로 왔다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반응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러게요. 물론 이해를 바라진 않지만 정말 이거는 저의 실질적인 경험담이고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국제학교에 보내는 외국 학부모들 만나고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고로 뭐 중국 본토에서는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한국 밖에서는 이런 한국 복무의 교육열이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그렇다는 거 한번 그냥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뭐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이고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제 인생을 제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를 두는 게 있듯이 저도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가치 있는 게 있고 저희도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는 저희 뚝신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par par 감사합니다.